동쪽에서 바라오면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개로 보이는 오륙도 돌고 돌며 아래치는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기장칼맥이다 사랑 따윈 누가 뭐라도 믿지 않는다 이별 따윈 상관없다 떠나던 말든 어차피 사랑이란 왔다간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늘은 해변에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낮전망에 밤을 부신다 내가 바로 기장칼맥이다 내가 바로 기장칼맥이다 내 선수는 누가 뭐라도 의미하네 빈주머니는 상관없다 없어도 그만 어차피 인생이란 미물처럼 왔다가 썰무처럼 가버리는 거야 오늘은 바대포에서 낙조에 취하고 내일은 성도에서 일주일에 삶되고 낙조님의 과태력도 접수를 한다 내가 바로 기장칼맥이다 내가 바로 기장칼맥이다 내가 바로 기장칼맥이다 내가 바로 기장칼맥이다 동쪽에서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보이는 오륙도 돌고 돌며 가르치는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기장칼매기다 사랑 따윈 누가 뭐라도 믿지 않는다 이별 따윈 상관없다 떠나던 말든 어차피 사랑이란 왔다간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늘은 해문데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낮 전동에 밤을 또 쉰다 내가 바로 기장칼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칼매기다 내 찬준은 누가 뭐라도 의리하나다 내 찬준은 누가 뭐라도 의리하나다 빈주머니는 상관없다 없어도 그만 어차피 인생이 악미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버리는걸 오늘은 아대포에서 낙조에 취하고 내일은 송포에서 일출에 잠 깨고 내신 김에 과학 대결도 접수를 한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갈매기다 자막 제공 및 인터뷰를 받으면 좋겠다